글로벌 최강 명인 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. 제14회 글로벌 최강 명인 대상 시상식에 세계 의료 미용 교류협회 주최로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. 세계를 하나로를 주제로 한 행사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개최됐습니다. 국제 친구들과 또 각국의 대사님들 그리고 모든 저의 국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성공적으로 제13회 행사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. 앞으로 우리 지마이아의 최종의 목표는 우리 지구촌 전 78억 모든 인류가 행복한 정말 더불어 함께 행복한 지구촌의 행복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최종의 목표입니다. 각국의 우수 기업가와 의료 미용 전문가, 각 분야 리더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시상식과 학술 세미나, 세계문화, 패션 갈라쇼 등 자체로운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종합국제교류축제에 장리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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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